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노조원 2명을 구속한 경찰이 추가로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도내 건설 현장에서 취업이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안 앞서 구속된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무관한 별도의 건의라고 밝히고 지난 14일 양대노총 전북본부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과도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